어제 공매도 금지 조치로 역대 최대폭으로 올랐던 증시가 하루 만에 급락세로 반전됐습니다. 너무 커져버린 변동성에 투자자 카페는 주식이 코인이라는 성토성 글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박교원 기자입니다. 주식 투자 정보를 공유하는 한 온라인 카페. 빗발치던 수익 인증이 사라지고 투자자들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정부의 공매도 금지 조치로 증시가 폭등한 지 하루 만에 다시 급락하자 주식이 무슨 코인이냐며 허탈한 표정입니다. 공매도 금지 이틀째에 코스피는 2.33% 하락하며 2440대로 다시 내려앉았습니다. 에코프로를 제외한 2차 전지주 대부분이 급락했습니다. 어제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됐던 코스닥은 지수가 빠지며 반대로 매도 사이드카가 내려지기도 했습니다. 공매도 금지 조치로 숏 커버링을 진행했던 외국인들이 대거 순매도로 돌아선 영향입니다. 공매도라는 것은 하방을 막는 효과는 충분히 검증이 되어 있습니다만 주가를 견인하는, 즉 상승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은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증시 변동성 확대가 공매도 금지 때문만은 아니라고 밝혔지만 공매도 금지에 적절성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MBN 뉴스 박규원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주하입니다. 공정하고 신속한 MBN 뉴스, 유튜브를 통해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를 보고 싶으시다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빠르고 정확한 뉴스로 계속 찾아뵙겠습니다. MBN 뉴스를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